군주는 역경을 극복함으로써 더욱 위대해진다. 새로운 질서를 도입할 때는 신중해라. 국가를 획득할 때 겪는 어려움은 국가. 체제와 안보를 세우기 위해 새로운 법률과 제도를 소개하면서 부분적으로 생겨난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새로운 질서를 도입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위험하며 성공하기 어려운 일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개혁자에게는 적과 미혼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개혁자에게 구제도 아래에서 이익을 보던 사람들은 적이고 아울러 새로운 제도 아래에서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미혼적인 태도의 옹호자다. 그들의 무관심은 기존 법률의 혜택을 받는 적들에 대한 두려움과 제대로 된 경험의 결과가 아니라면 그 어떤 새로운 일에도 신뢰를 보이지 않는 의심에서 비롯된다. 개혁을 원한다면 자신의 힘으로 해야 한다. 새로운 질서에 반대하는 자들은 공격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성 당원의 열정으로 달려든다. 그러나 그 대상은 무기력하게 방어할 뿐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의지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주제를 철저하게 논의하려면 개혁자들이 의지하는 대상이 자기 자신인지 제3자 인지를 알아봐야 한다. 즉,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애원에 호소하는가 무력으로 성취하는가 하는 문제다. 전자는 항상 실패했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했다. 개혁을 위해 자신의 힘에만 의존할 때 위험을 겪지 않는다. 손에 무기를 쥐고 나타난 선각자들은 성공했다. 그러나 빈손이었던 자들은 실패했다. 한편 인간의 성형은 변덕스러워 그들을 설득하기는 쉬우나 신념을 유지하게 만들기란 어렵다. 선각자는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을 강제로라도 믿게 해야 한다. 강경 조치는 매일같이 반복하지 말고 한 번에 강력하게 실행하라. 한 나라를 차지할 경우 정복자는 필요한 강경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한 번에 강력하게 실행하되 매일같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복을 피함으로써 원주민의 지지를 얻고 은혜를 베풀어 그들의 마음을 사야 한다. 잘못된 조언에 따라 어리석게 행동하는 군주는 국민의 복종을 기대할 수 없으며 그런 실정이 계속된다면 국민도 그를 신뢰할 수 없다. 모든 가혹 행위는 한 번에 끝내야 한다. 그래야만 덜 고통스럽고 반감을 일으키지 않는다. 반대로 은혜로움은 더 느낄 수 있도록 한 번에 하나씩 보여줘야 한다. 무엇보다 군주는 좋든 나쁘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변함없어야 한다. 상황이 불리해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는 이미 적당한 시기를 놓치게 되며 선의를 베풀더라도 마지못해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감사해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군주가 되었다면 국민들의 호의를 얻어야 한다. 국민의 지지로 군주가 된 자는 그들의 호의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민은 군주에게 단지 자신들을 억압하지 말라고 부탁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왕에게 쉬운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뜻을 거슬러 귀족들의 지지로 왕이 된 자는 무엇보다 먼저 국민의 호의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국민들을 자신의 보호 아래 두기만 하면 쉽게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사람이란 부당한 대우를 받다가 채택을 받으면 그 은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법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자신들의 지지로 군주가 된 경우보다 그런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간다. 군주는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데 각각의 특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방법은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군주가 국민들의 호의와 사랑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무런 지지도 받지 못할 것이다. 적인지 친구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라. 군주는 자신이 진정한 친구인지 적인지 밝힐 때, 즉, 결과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할 때 비로소 인정받는다. 이렇게 하면 중립을 지키는 것보다 그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이웃한 두 세력이 싸울 경우 한쪽이 승리하면 군주는 승리자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두 경우 모두 군주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정당하게 전쟁에 임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승리자의 희생양으로 전락해서 패배자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것이며, 양쪽 어디에도 보호나 지원을 요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승리자는 시연이 닥쳤을 때 그의 곁을 떠날 것 같은 친구를 원하지 않으며, 패배자는 칼을 잡고 자신과 운명을 같이 하기를 거절한 것에 대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자신보다 강한 나라와 손잡지 마라. 우방이 아닌 나라가 군주에게 중립을 요구할 때, 우방국은 무기를 들고 자신들을 위해 참전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 언제나 발생한다. 우유부단한 군주는 즉각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중립된 입장을 취하지만 결국 파멸하고 만다. 하지만 용감하게 한쪽의 지지를 선언해 승리를 거두었을 때, 군주는 승전국이 강해 그들의 뜻을 따라야 할 경우에도 그들은 의무감으로라도 호의를 베풀려고 한다. 인간은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준 사람에게 은혜도 모르고 공격할 만큼 야비하지는 않다.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승리자가 정의를 무시할 만큼 완전한 승리는 없다. 그러나 군주가 지지한 편이 패했을 때, 그들은 이후에 우호적이 될 것이고, 가능하면 도움을 주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황이 나아졌을 때, 두 나라는 운명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전쟁에서 어느 쪽이 승리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때는 군주가 한 나라를 지지하는데 더욱 신중해야 한다. 그렇게 한쪽을 돕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하면 구할 수도 있는 반대쪽을 멸망시키기 때문이다. 지원을 받은 편이 적국을 물리쳤다고 하더라도 도움 없이는 승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군주를 따르게 된다. 주의할 것은, 군주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자신보다 강한 나라와 손잡는 일은 피해야 한다. 연합한 강대국이 승리한다면 군주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것이므로 가능하면 그런 상황을 피해야 한다. 마키아벨리는 위선과 가식을 버리고 현실에 존재하는 군주가 가져야 할 힘에 대해 정면에 맞서 용감하게 진실을 이야기한다. 이런 점에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말한 마오쩌둥이야말로 저급하지만 가장 충실한 마키아벨리의 제자인지도 모른다. 조선시대 성리학자들도 도덕 정치를 내세웠지만 자신을 지킬 힘도 없었던 나라는 임진왜란과 병자오란 등 수많은 전란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도덕군자를 자처하는 성리학자들이 벌였던 당파싸움의 추악함은 현실에 무지한 가운데 명분에만 집착하는 정치를 경계했던 마키아벨리의 교훈을 되새기게 한다. 마키아벨리는 정치를 가능성의 기술이라고 생각했다. 국가의 역량과 주변 환경을 고려해 공동체가 생존하고 번영해 나아갈 수 있는 경로를 끊임없이 찾아내는 과정을 정치로 이해했던 것이다. 이는 현대, 기업 경영에서도 마찬가지다. 마키아벨리의 시각은 비단 국가와 정치의 영역뿐만 아니라 기업과 리더십에서도 강력한 시차점을 제공한다. 마키아벨리 시대의 대규모 조직은 국가와 교회가 유일했지만 기업 조직은 국가의 범위와 경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글로벌 기업은 과거 웬만한 국가를 능가하는 자원과 인력을 관리하고 통제한다. 따라서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군주로는 시오론과 리더십, 이론으로 충분히 재해석될 수 있다. 새로운 질서를 도입하는 것보다 어렵고 위험한 것은 없다. 혁신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고 위험한 일이다.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탐욕스럽지 않은 귀족들은 아껴야 한다. 리더에게 충성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 않는 간부들은 아껴야 한다.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자신보다 강한 나라와 손잡지 마라. 경쟁자를 공격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를 맺을 경우에는 자신보다 강한 기업을 피해야 한다. 용병으로 나라를 지키려 한다면 결코 안정되거나 안전하지 못하다. 다른 사람이 일으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내라. 기업의 핵심 경쟁력은 내부에서 확보해야 한다. 아웃소싱은 비핵심 부문에만 국한해야 한다. 국가를 발전시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그 대가를 제공하라. 조직에 기여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라. 마키아벨리의 사상은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인 약소국인 피렌체공화국의 생존과 번영을 모색하는 현직 관료의 고민에서 출발한 만큼 그의 사고방식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현재의 기업과 접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군주로는 21세기 기업경영학과 조직 리더십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조직의 역경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